아 무서워 얘가 와서 쪼어요 아 무서워요 아 죽게 죽게 기다려 기다려 만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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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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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늘로 보고 깨끗깨끗 그리면 뭐지 베리 베리 만져 만져 와 진짜 무서워요 와 봤어요 방금 저거 이제 먹어 봐 줄게 제가 빵을 가져왔어요 얘들한테 뇌물로 주고 잘 보여요 잘 보여서 영상 좀 찍어보려고요 아 과연 내 물이 먹힐까요? 한 번 봅시다. 보세요. 와 얘 겁도 없어요. 무서워요 무서워요. 와 보세요. 항상 먹지 kijken. 잘하네요 얘도 와서요 오여! 오! 무서워요! 지금 쪼고 있어요! 오! 보세요! 쪼고 있어요 지금 오! 얘가 되게 와서 쪼어요 지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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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죽게 죽게 기다려 기다려 만져 만져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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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! 만져 만져! 오! speaks!arden야! 와! 무서웠어 무서웠어! 점점 이상하네! 와Sm приш Doy어봅pi! 와 이뻐요 이뻐요 뭐 하늘을 보고 깨끗깨끗 그리면 어때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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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져 만져 와 진짜 무서워요 여기 보세요 와 그놈해요 그놈해요 와 장난 아니에요 보스 장난 아니에요 얘 저때 밭도 내가 갖다여요 아이고 더 내다라고 그러는데요 제발 지금 빵 던져 죽으세요 근데 공정을 쳐다보면서 깨끗깨끗 그리면 뭐해요 땅을 봐야 먹을겠지 아 얘는 물로 들어갔어 아 보세요 아 무서워요 오 보세요 보세요 아 무서워 아 봤어요 야 한번 보세요 아 아 아 아 아 무서워 아 저 때 어떤 댓글 보니까 아 아 아 아 아 한번 만져 봐야 되겠다 아 아 아 아 에휴 먹는 데다가 그냥 찍삭이도 하고요 아 얘는 얌전하네요 보니까 저 때 얘가 제 영상에서 얘가 혼자 물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 물이들 불렀던 것 같아요 아 다른 종류는 이마에 혹이 없는데 얘는 이마에 혹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이 수컷일까요 다른 건 안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만지게 해 줄까요 자 오 오 오 저기 와요 와요 와 무서워요 무서워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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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응 막 먹네요 아 안 아라아 앗 직접 부끄럽다고 그래요 넌 베니라니 넌 베니라니 넌 베니라니 넌 베니라니 넌 베니라니 넌 아구 그새 아 지금도 물에 물에 들어가세요 더 먹어야지 응 넌 만지 눈 보세요 아 무서워요 얘 빵 세개 나눠주세요 아 가서 좀 더 가져와야 되겠어요 아 만져 어 보세요 저기 와요 자꾸 어 부들부들 떠면서 와요 어 무서워요 자 눈 보세요 눈 보세요 와 불이 하고 부들부들 하면서 저기 오고 있어요 지금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짜우 짜우 안녕 안녕 넌 넌 넌 짜우 짜우뚜띠 짜우뚜띠 모두 안녕 감사합니다 짜우뚜땝 짜우뚜띠 짜우뚜 spor